알아두면 K득 뱅킹 상식 보험도 인터넷 쇼핑처럼 고객님 이번에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요 건강상의 보험 하나 정도는 필수잖아요 제가 3가지 상품 정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험은 일반적인 상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술 보장을 해드리는 비갱킹 상품이에요 때마침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아이 제발 보험 설명 어렵고 비쌀까봐 걱정되셨죠? 이젠 보험도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필요한 혜택만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혜택은 역시 K뱅크